안녕하세요 카필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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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마른손소리 마른손소리와 입소리 조금 소리 입소리 입소리 조금과 마른손소리 마른손소리 트리거는 제가 많이 본적이 없어서 좀 공부해보긴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안받던거라서 살짝 자신이 없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너무 어려운거에요 저는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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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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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이번엔 마르지 않은 손소리. 핸드크림을 바르고 젖은 손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핸드크림을 바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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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크림의 zoals 핸드크림을 바른다. named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맞나 약간 아리카리한데 여러분의 피드백을 보고 맞는 것 같으면 다음번에 좀 더 길게 준비해오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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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